3 아 우리가 제작했던거 가 봅니다 찹구 부터 왔습니다 스타일로즈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쉽다 금방이지 와 아 야, 이거 이게 된다고?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성공! 됐다고? 성공! 또 졌어요? 이현대 성공! 야, 이게 어떤 이현대지? 끝! 나 누구나 붙어, 이제, 그러면? 이거 아직도, 이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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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잡았어 야, 내가 못 잡고 야, 지옥의 연습길이네, 이거 삼준아, 형 먼저 간다 가세요, 먼저, 제발 부탁할게요, 형, 먼저 가요 삼준아! 형이 방법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 아, 나 진짜 별개 다 있네, 진짜 참 잘했어요, 병뚜껑 날리기에 자, 샤워실 헬스장 게임존, 게임존 있어? 아, 다리가 길어서 풀려요 제발, 제발 오케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잠시요 우와, 진짜 성공! 성공, 성공 내 거 어디 있지? 이게 뭐라고 자, 탱이, 컵 사기 컵 사기 다 했어요? 자, 준비 시작해주세요 아, 안 될게요 아, 안 될게요 오케이 자 다시 할게요 재이 형, 재이 형 잠깐만, 재이 형, 재이 형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잠깐만, 이거 다시 할게요 이게 더 어려워 상대방 분위기에 오히려 씌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운데? 요령을 찾아야지 저 굴렁새 굴려봤어요 아, 진짜? 막판 속도만 상관없죠, 빠르게 해도 네 어렵군 해봤다며 어? 잠시만 형 실패하면 나하고 나 실패하면 형하고 왜 제가 또 검도 8년 배웠거든요 제가 신문배기로 신문배기, 오이배기로 또 금메달 한 번에 이 이 끄트머리로 해야 돼, 끄트머리로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 나 각이 나왔다 할 수 있겠다 침착하자 뭐야? 이게 뭐예요? 통과 통과 저기서요? 돼? 된다고? 도전! 자,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이? 아, 이런 느낌이구만 8년에 못 공수 저희가 만들었지만 참 의미 없네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 실패네 통과, 통과 아, 남준아 오케이, 축하 얘, 얘, 얘야 야, 진짜 어렵죠, 어렵죠? 별게 다 있다 오케이, 나도 간다 승리해 재밌다, 남준아, 이거 이거 뭐지? 자, 준비했습니다 시작 이거 10초가 더 어려워, 진짜로 됐고 됐다, 이번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결계인가 결계구만 찍었다 찍었다 에헤 송교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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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다 끝났어? 잘 가라 해요 형 먼저 퇴근한다 너무 쉬운데? 갈까요? 도전! 너무 쉽지 필라테스의 힘을 보여주마 코어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뒤닐 것 같은데? 바로 뒤닐 것 같은데? 바로 뒤닐 것 같은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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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으로 달리다가 이게 무슨 선두인가, 이게 속도가 다가 아닌가? 그건 아닐테도 우와, 잘했는데? 자, 뭐야? 물, 물병 뒤집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가벼운 게 나, 중간에 나오려나? 몰라, 뭐든 나는 중간이 좋아,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2번, 갈게요 이거를 내가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바로 가지, 가세요? 바로 끝낼게요, 그냥 어, 미안해요 자, 바로 끝낼게 잘못 끊은 거 같은데? 와, 잘못 끊을라는데? 와, 잘못 끊을라는데? 그냥 원래 물이 좀 없어야 돼요 나 2번 골랐어 나 굴렁 کے, 나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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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이거 나만 하면 돼 왜 못 오는지 알겠네, 씨 오케이, 깔끔 갖다 주시고 야지,ürü 아, 나 진짜 안심 세포예요, 세포 에, 에, 에 야, 이거 마이크 벨트를 조심해야 된다고 마이크 벨트를 밑에 차야 된다고 뭔지 알지? 야, 좀 추했냐? 너무 추했나? 아, 진짜 너무, 너무 추했나? 와, 시크하다 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뭐야, 성공했어? 응 뭐야, 성공했어? 응 자, 이제 어떻게 뭐 하면 되죠? 링 비드방이 어디 있어요? 갑니다 오케이, 잘해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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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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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힘내, 힘내, 힘내 힘내, 힘내 오케이 너무 추했나? 좀 Ward, 공FX 우아 우아 아, 씨 아, 씨 와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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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지, 이게? 그리고 저 물병에 다 서있어야 된 거 아니야? 어, 근데 그거 진짜 어려워 어렵지 야, 하나라도 성공 안에 있냐? 난 두 개까지 근데 이거 세우는 것도 일이야 야, 나 아까 훌라후프에서 너무 추했다 너무 못생기게 한 거 같아 야, 훌라후프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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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나 눈물 나와 굴렁새를 저까지 굴리고 와서 훌라후프를 하고 와서 여기까지 종을 땅 치면 돼 쉬운데? 쉽지? 어 아, 진짜 쉬워 한번 해봐 아, 이런 건 금방이지 남준아,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차분히 하면 안 돼, 차분하게 너 하는 거 한번 보고 가자 어, 차분하게 하면 돼 자, 도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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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관이 예상됩니다 야, 이걸로 가지 말고 아, 급하게 하면 안 되구나 오케이, 알았어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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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만 가, 그대로만 그대로만 가자, 오케이 야, 씨 너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해? 오, 씨, 야, 씨 이거 거울보고 하면 안 되잖아 이거 거울보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거울보고 하면 안 돼요, 여기다지 옆에 군렁새 누구냐 포비 포비요 나가면 안 돼, 그거? 아니, 좋다 아니, 안 좋다, 아니야 큰일 날 거니까 오, 오! 오! 와, 이거 저렇게 정답이네 와, 조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드라봐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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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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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고구를 보지 말고 야, 웃지 마, 웃지 마 야, 웃지 마 차분하게 그만, 급할 필요 없어 급할 필요 없어, 급할 필요 없어, 급할 필요 없어 야, 더 왔다 아, 이건 뭐 내가 좀 자랑스러운데, 나? 뭐지? 이 의미 없는 거에 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는? 역시 인생 모릅니다 끝까지 잘해봐야지 한다고 아, 느낌 좋다 어, 느낌 좋은데? 어, 잠시만, 이거 붙이면 약간 좋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병끝 어떻게 날려? 너무 멀리서 하지 않아? 아, 약간 이게 끝에서 하지 말고 중련대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게 순서 지금 기다려야지 아, 그래요? 남준이 형 다음 나 다음 나 다음 나 다음 아니, 나 다음에 하면 돼 힘들었다 나 굴렁새 때 나 진짜 굴렁새 때 플라우프 돌리는 내 거울로 봤는데 와, 나 진짜 변타 정면 아니야 뭐지, 얘들 약간? 나 끈치면 돼 백핸드인데, 백핸드 기법인데? 아, 이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아, 이거를 빨리 끝냈어야 됐어 알았다, 알았다 아, 약간 이 끄트머리보다 약간 중간으로 한 게 좋네 중간, 중간 봐봐, 봐봐, 봐봐 중간이야? 오케이, 알겠어 네 중간이라고? 중간? 남준이 형 중간? 아, 중간이야 중간으로 삭 해야 돼, 그냥 삭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레츠 고 자, 다 퇴근하자 중간 맞지? 야, 여기 땀 안 흘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나, 나 진짜 땀 진짜 겁나하네 나 진짜 겁나하네 야, 이거 빨리빨리 끝내야 우리 빨리빨리 들어간다 야, 내가 볼 때 이거 콘서트 하는 거 봐 더 힘들 것 같아 야, 생리 쪽보다 더 힘들어 수고하십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정국 씨 예 기다리세요 어, 성공하면 보고 갑니다 여기? 아니야, 이게 내가 봤는데 여기, 여기? 내가 봤는데 각도가 이렇게 심하면 안 돼, 이게 약간 여기, 여기 맞추고 약간 이렇게 부채꼬리 돼버리면 나 이거 또 과학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도전 자, 호비 형 나 놀랐다, 놀랐다 형, 이거 실패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 성공하고 성공해요? 실패지 아, 내가 책상 때렸잖아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진짜 얘들아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빨리 빨리 아니, 좀, 좀 오래, 오래 남아있긴 했어 아, 이제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 자, 형 먼저 간다 자, 한 명씩 퇴근하면 돼 형 먼저 간다 형 먼저 간다 평생 해, 평생 해 난 이제 처음인데? 어 형, 윤기 형도 처음 하다 윤기 형 한 번 했어 아, 그래? 생각보다 좀 중간으로 싹 치면 돼 중간으로 쳐야 된다고?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것들이 그렇지 갈게 고 너는 무깊게 치겠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 지나가? 어 탕, 너 이렇게 때렸어, 너 오늘 아, 그렇게, 그렇게, 알았어 됐어, 이제 지민이 퇴근이다 퇴근 확정 퇴근 확정 가져와집니다 황벌, 알았어 가져와야죠 윤기 형 한 번에 했다고? 아, 진짜? 어떻게 해? 아, 윤기 형은 온발이었어, 너한테 아, 너 세다 너 되게 세다, 힘 아, 그래요? 너무 세? 좀, 좀 센 거 같은데? 지민이가 지금 하위권으로 남을 쪼는 나 진짜 1등 하고 있었어 이거 빼고 다 했었어요, 저거 아, 진짜? 네 굴렁새도 빨간다고 저 요즘 곤투 배우는데 보실래요? 해봐 뒷모습이 더 나가요? 꼬투 아니야, 꼬투? 짱구니 걸리면 다 혼나는 거야 태형이 진지하다, 형이 태형아, 간다 여기였죠 가자 여기였죠 이렇게 고 아, 근데 이게 쉽지 않네 어렵다 저희가 준비한 게임 중의 마지막 하나 도미노 90개를 이용해 BTS를 만들어 쓰러트리기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전부 쓰러지면 성공 하는 것을 BTS를 만들어 전부 쓰러지면 성공 BTS를 만들어 전부 쓰러지면 성공 아, 놀랐잖아요 진짜 1등은 우리가 1등은 의미가 있으니까 추가 신이 1등이고 1등은 다 1등은 다 에이, 선생님 도미노가 있어요? 네 도미노 90개를 이용해서 BTS BTS를 만들어서 진짜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둘이 들어왔잖아요 과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만 퇴근 좋은 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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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얘들아 와, 쟤도 잘하네 형, 방법만 좀 알려줘 봐요, 방법만 왔다! 아, 여유롭다 디스 잡견실 나는 끝났지롱 뭐야? 형, 그... 야, 너 이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왜, 왜, 왜 자!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뭐야? 와, 진짜? 대박! 뭐야? 가위바위보! 형, 여기가 조금 뿔룩 채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다 그냥 여기서 한 거 했는데 역시 그거랑 상관없어 야, 그거 친구 노래 틀어줘 야, 우리 이 곡 안에 킨내자 형, 병뚜껑 하나만 집에 갈래 아, 쟤네 왜 안 끝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고생했어요 자, 여기 앉아요 수고하트 아니, 같이 가자 아, 형 방송인데 형, 진짜 아, 형, 형이야 그건데 아니지 형, 근데 얘들 저 손목 진짜 못 시켜요 아, 근데 그게 노력만 안 돼요 노력만 안 하면 되는데 어 아니야, 운이야, 운 운이 되게 커 형은 야, 남자 빨리 들어와 자, 남자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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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돼? 아니, 내가 만들어냈어 아, 그래? 근데 이미 이준 형은 원래 제일 먼저 썼잖아 아니야? 정우 형 같이 끝났어 뭐예요? 기다리면 돼요, 이제? 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은 몇 개 쌓아야 돼요, 마지막에 뭐? 백 개? 그러니까 90개 갖고 비티에스를 만드셔서 성공하셔야 돼요 비티에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진이 형이 비티에스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아, 좀 비티에스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아닌 거 같아요, 이거 그러면 럭키 세븐 칠 칠 칠 칠 칠 칠을 만드셔도 해도 인정해 드릴게요 비티에스만 이준 칠 칠 칠이 칠 칠 칠 이준 칠 칠 아, 안녕?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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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태영 씨 잠깐 있대 나 일단 도미노를 아, 그래, 혹시 모르니까 태영이를 위해 태영이를 위해서라도 도미노를 쌓아놓은 게 가짜, 가짜, 바로 가이밀어주세요 지미 아직도 성공 못 했어? 어, 지민이 뭐가... 이러면 이제 박살 나는 거거든 이건 뭐예요? 자, 여기 들어오세요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이건 뭐야? 달려라! 빵탄! 이게 뭐야? BTS 만들어가지고 동네가 하나 딱 건드려서 따라락 해가지고 밑에서 다 쓰러지면 성공! 90개로 90개로? 근데 왜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야? 룰로 설명드릴게요 가위바위보이겠어? 가위바위보이겠어? 한 번씩 한 번씩 가위바위보이겠어? 마이크 형 기억해 마이크, 마이크 빼라, 나 누나 마이크 빼야지 너무 붙이는데 열중했나? 안 붙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응 아 아 너무 붙이는데 열중했나? 그냥 느낌 맞습니다 이거요? 이, 이 디지털이라고요? 아니, 하둔달 할게요 멤버들이 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만 얌생이 쓰면 안 되잖아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면, 끝까지 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훈, 하면 됩니다 이상, 김치민이었습니다 보셨습니다 짓갈래 carr await 춤추려 무바위보이 무바위보이 뭐가 아니면 빠야 지민이 형 왔다, 지민이 형 왔다 마지막 승부야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잠시만, 이게 아닌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게 기다려봐, 잠시만, 잠시만 지민이 형, 어떻게 해요? 정말 자신이 없다 안 돼, 이거 어떻게 내가 하고 왔는데, 지영아? 지민이 형, 난 지민이 형은 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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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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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가 안 내 가자, 야, 일단 기다려봐 일단 좀만 생각해보자 네이 야, 야, 이거 우리 음악 틀고 하자,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저도 아니, 근데 너 여기 방송에서 왜 문 냈냐? 찾아봤어? 너 빤 했던데, 여기 방송에서? 너 왜 자꾸 나랑 똑같은 거 냈냐? 기다려봐, 한다 하자 안 아, 기다려봐 이거 삽이 나오면 하자 아이 어이 이거 지민이, 이거 할 때 하자 아, 안녕? 삽이떼? 언젠가의 함정 멎을 때 이끌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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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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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u 워우 헤이 일곱 보내, 여러분 가라 우리 친구잖아 가라, 일단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막 남편을 만드셨어요? 네, 저는 오늘 이 14가지의 게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었는데요 사람은 끝까지 하면 뭐든지 된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결국 저는 병뚜껑 날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왜 우스사인 폰트가 일정인 줄 알아요? 끝까지 하셨다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야, 응? 오케이, 자, 가위 가위 보 보 자, 이제 여러분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BBS를 만들거나 세븐 세븐 세븐을 맞춰서 성공하면 한 번을 넘기는 거예요? 네, 세금으로 야, 고생이 많다 응 자, 가라 형이 형, 잘 있자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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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 손이 떨린다 뭐예요 형? BTS? 응 형 형 이거 다예요? 맞네 형, S부터 시작한 게 좋아요 왜? S 모양이 어때?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T로 올라와 양 갈래로 파트린 다음 이거를 B로 이렇게 쭈루루루룩 쭈루룩 만들어놓잖아 만들어줘봐 어떻게 하는 거라고? 네, 또 깔아 연결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대로 아, 이거 방법 다 있어 자, 일단 옷 좀 갈아입고 아, 여기서 칠을 갈아입냐 칠을 갈아입고 세영 씨 오늘 준비해보면 달려라 방탄이 어떠셨나요? 아, 네 오늘 달려라 방탄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끝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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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이라는 프로그램 전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말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이나 체험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체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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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었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전을 할 것입니다 이거 딱 쓰러트리고 완성된 순간 달려라 방탄이라고 딱 좀 내리고 오케이 깔끔하지? 진짜 멋있다 야, 출발해, 지영아 이거 수정해봤어? 여기서부터 시작해 BTS 이거 아예 아니야 이게 글꼬리 이래요, 원래 아, 야, 잠시만 수정해봤어, 너한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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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믿어봐, 믿어봐 이거 하나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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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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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만 주지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여기 하나만, 하나만 이거 넘어지면 우리 안해준다 이제 어, 알겠어 와, 짜릿하다 고 아, 진짜 불안한데 이거 야, 근데 해준 거잖아 아, 그렇지 우리 고마움을 잃지 말라고 가자, 믿어, 믿어 트러스트 미, 트러스트 미 우린 서로 믿어야만 돼 잊지마 고맙단 그 뻔한 말보단 너로 고 너로 고 너로 너로 고 자, 끝났습니다 떨려 끝났다 떨려 이게 그림을 만드는 거야? 끝난 차, 끝난 차 아이돌이에요 아, 야, 수정 좀 모르네 내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 내가 수정은 됐잖아 내 오랜 벗이여 사랑한다 잘 있어라 가자 야, 이거 막힌다 저랑 집사에서 이기만 해가는데 와,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바닥이 너무 미끌거려고요 그럼 그냥 바닥에서 할래요? 아니요 육질파가 뭐라고요? 전 강연 육질파에서 이기면 퇴근이고 지면 다시 만드셔야 돼요 이기면 퇴근이고 만드신 거 가요 포 와 할게요 해 주셔야죠 그니까 선창해 주시고 제가 한 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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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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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이나 하위바위보 찌? 나이스 하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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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하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1, 2, 3 1, 2, 3, 4